네, 관련 내용 맹서영 기상 칼럼리스터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보니까 리포트 보신 것처럼 많이 좀 선선해졌다 이런 생각도 들고 오늘 새벽 출근길에 보니까 비도 좀 오고 진짜 가을이 오는 것 같아요. 오늘 출근하실 때 좀 옷차림을 보니까 반소매보다는 긴소매 옷차림의 분들도 좀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좀 많이 좀 이를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시원해지기는 했습니다. 예부터 선조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계절의 변화는 비가 알려준다. 이번의 경우를 보면서도 이번 주 잦은 비 소식으로 인해서 현저하게 기운이 떨어지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7월 30일 지난 토요일이었죠. 8월 30일 토요일이었죠. 그때 오후 5시에 서울, 인천을 비롯해서 중부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해제가 됐습니다. 7월 24일 이후 38일 만에 드디어 33도가 넘는 무더위의 감옥 속에서 해제가 된 그런 상황인데요. 감옥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남부 일부 지방으로는 좀 남아있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내일까지 5에서 20mm, 강원도 지역은 5에서 40mm의 비가 내릴 텐데요. 워낙 산발적으로 내리기 때문에 비구름이 잔뜩 낀 중부 지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낮 동안에 일사가 차단이 되니까 낮 기온이 오르는 것을 좀 막아주기 때문에 오늘 모처럼 만에 30도가 넘지 않는 지역들이 좀 제법 많겠지만요. 그래서 남부 지방은 아직까지 폭염주의보를 좀 남아두게 한 기상청의 이유는 남부 지방은 그래도 오늘도 30도가 넘는 지역이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좀 남북 간의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차이가 좀 제법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말씀하신 대로 비가 좀 반가운 비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낮에 늦더위가 좀 이어질 것 같다. 좀 말씀하시기 했지만 늦더위가 좀 그래도 언제까지 좀 이어질까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비가 내리면 보통 비가 내리게 하는 것은 고기압이 아니라 저기압이지 않습니까? 저기압은 우리나라를 빠져나가면서 북쪽의 찬 공기를 이렇게 끌어내려주는 그런 풍향을 만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북쪽에서 찬 공기가 이제 우리나라의 자리를 잡으면서 가을이 만들어지기 마련인데 이 찬 공기를 완전하게 끌어내려주기는 했지만 다시 상층에 우리나라 올여름 경막 혹독한 더위를 가져다 줬던 티베트 고기압. 상층에 더운 공기가 다시 우리나라로 확장을 하면서 다시 맞습니다. 후반에는 좀 더워지긴 할 텐데요. 다만 폭염이라는 표현은 기상학적인 정의로는 우리가 체감하는 더위 33도 넘으면 폭염이라는 정의를 쓰기는 하지만 이미 한여름의 습도와는 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제 폭염보다는 늦더위, 늦더위. 9월을 맞이했지만 늦더위가 이번 주 후반까지는 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 주 물론 예보가 더 나오면 상세하게 봐야겠지만 다음 주는 확실히 좀 기온이 내려가는 추세가 좀 보입니다. 다음 주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벌써 드는데 어쨌든 올해 여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고 날씨가 이럴 게 좀 무덥고 이렇게 계속 무더위가 이어지다 보니까 계절이 좀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기상청에서 나오고 있고 사계절이 구분짓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조사를 다시 시작하겠다. 계절을 구분짓는 것대로 시작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해요. 맞습니다. 지난 30일이었죠. 기상청 산하기관인 국립기상과학원이 주최한 포럼에서 온난화에 따른 계절 길이 변화와 부문별 영향 포럼을 열고 보건이라든지 재난이라든지 폭염과 관리한 사회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재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토론을 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물론 계절의 변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3개월 단위로 끊는 계절적인 변화가 있기도 하고요. 절기상의 계절도 있고 추분하고 춘분을 기준으로 하는 이런 천문학적인 계절도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우리가 인체에 가장 영향을 받는 거는 기상학적인 그런 계절인데 과거 같은 경우에는 기상학적인 계절이라고 하면 일평균 기온이 20도가 넘으면서 한 그래도 최소 열흘 정도 이어질 때로 아, 이제 여름이 시작이 됐구나. 그런데 반대로 일평균 기온이 20도 아래로 떨어진 상태가 한 열흘 이상 지속이 되면 이제 가을이 왔구나. 그런데 일평균 기온이라고 하면 많이 와닿지 않으실 텐데요. 보통 오전, 10시, 지금의 기온 정도가 몇 도이냐가 가을과 여름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기 전에 한번 보니까 중부지방 비가 내림에도 불구하고 25도에 거의 근접한 23도, 4도 정도 선이기 때문에 여전히 여릅니다. 오늘 많이 시원해졌고 긴 옷을 입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몸이 기억하는 가을이 오기까지는 아직까지 멀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계절의 구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적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방제적인 부분, 보건적인 부분의 전반적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여름 방제철 기간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5월 말부터 여름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과거에 6월 달부터 대응을 했던 그런 시기 자체도 전반적인 시스템의 변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포럼의 자리가 주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계절이 구분이 의미가 없어진다. 늘어날 수도 있다. 여러분이 이런 말씀이라서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어쨌든요. 일본 태풍 소식도 한번 짚어볼 텐데 일본 태풍이 정말 일본 열도를 천천히 올라가면서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태풍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외로운 태풍이었습니다. 보통 태풍 같은 경우에는 중위도권에 접근을 했었을 때 서로 데려가려고 하는 끌어당겨줘야 되는 그런 힘들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 중위도권에 진입을 했을 때는 저위도 부근, 우리가 보통 관부근에서 만들어져서 올라올 때보다 속도가 최소 2배 이상은 빨라져야 된다고 하는 것은 상층에서 아주 거대한 바람이 끌어당겨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 태풍을 관여할 만한 힘이 없었기 때문에 주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속도가 약했고요. 일본 열도에 진입하기 이전에 세력을 키웠던 요인이 됐었고 일본 열도를 지나갈 때는 세력이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한 태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마무시한 이런 피해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피해를 속출시켰던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느린 속도로 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 토요일 오전에 약화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태풍이라고 하는 것은 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표를 뗀 것이지 이름표를 내려놓게 되게 되면 강한 저기압의 형태로 지금 머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오전까지도 도쿄에 영향을 지금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일본 같은 경우는 태풍에 대한 만반의 준비가 잘 되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7명이 사망과 사상이 되고 그 다음 125명이 지금 부상자가 나타나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 그리고 많은 225만 명이 태풍이 오기 전부터 대피를 하고 거의 신칸센이 모두 마비가 되는 교통까지 마비가 되는 이런 것들이 약한 태풍이지만 지금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어떤 위력이 달라진 태풍이 보여주는 약까지만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주말에 보니까 부산에는 좀 바람이 불고 그런 영향이 있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태풍이요. 일단 또 올라오는 걸로도 알고 있는데 그럼 우리 한번도 어떤 날씨에 영향이 좀 있을까요? 가을이 좀 다가오는데? 그렇죠. 이제 날씨가 조금 선선해져서 우리가 너무 쾌적함을 느끼니까 이제는 날씨로 인한 불편함이 없어서 굉장히 오늘 출근길 비가 오지만 두 걸음이 굉장히 가벼우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9월과 10월에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가을 태풍 그리고 좀 더 세력이 강해지는 그런 태풍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기온이 내려가는 추세이긴 하지만 날씨의 변동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열대 요란이라고 해서 태풍이 씨앗이 되는 그런 조짐들이 만들어졌다 사라지기를 지금 북서태평양 그 넓은 벌판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11호 태풍은 마닐라 동쪽 부근 해상에서 발생을 해서 지금 현재로서 예보로는 홍콩 대륙을 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홍콩 대륙에 닿기 이전에도 북서태평양 부근의 열대 요란으로 또 다른 태풍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이 태풍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예보의 변동성은 충분히 열려 있고요. 만약에 태풍이 우리나라를 향할 경우에는 이거는 불보도 뻔하듯 많은 피해가 약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좀 태풍, 가을 태풍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무더위 가니까 태풍이 올 수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에 좀 더 시원한 소식을 한번 찾아뵙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좀 더 시원한 소식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